오늘 8시 뉴스에서는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에 대해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광주와 대구간의 달빛 동맹이 시작된 지 9년이 됐는데요. 두 도시가 새로운 협력과 상생 발전을 위해서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빠졌지만 조기 건설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청와대와 정치권 설득에 나섰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광주와 대구가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달빛내륙철도 건설 추진협의회를 꾸리고 철도가 하루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영호남 1,300만 주민들의 바람을 담은 공동선언문도 채택했습니다. 영호남의 교류를 촉진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꼭 이루자고 강조했습니다. 서로 상생, 경쟁하면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그 큰 역사가 우리 달빛내륙 고속철도로부터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공약인 달빛내륙철도는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행정은 물론 정치권, 지역시민사회든지 경제계까지 함께 이 논리와 방위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근하면 충분히 이 일들은 현실성 있는 일로 전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총발은 뗐지만 경제 논리를 앞세우는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것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두 도시는 출범식에서 채택한 공동선언문을 청와대와 정부 부처, 국회에 전달하는 등 달빛내륙철도 건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그러면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달빛내륙철도는 대구와 광주의 별칭인 달구벌과 빗고을의 첫 글자를 딴 건데 총 연장 191.6km에 사업비만 6조 원이 넘게 들어가는 대규모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강동일 기자입니다.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빗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내륙철도는 길이만 191.6km에 이릅니다. 광주 송정역을 시작으로 광주역을 거쳐 담양과 전북 순창남원 그리고 경남 함양과 거창 해인사를 경유해 대구로 이어집니다. 철도 건설 비용 6조 3천억 원에 부대 비용을 합하면 사업비는 모두 6조 8천억 원입니다. 달빛내륙철도는 단순한 철도 건설을 넘어섭니다. 광주 입장에서는 광주역을 비롯한 도심 활성화도 직결됩니다. 역기능을 잃어가는 광주역을 지하화하고 송정역과 광주역 구간은 땅 밑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대신 광주역 지상부는 공원으로 조성합니다. 광주역이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철도는 지하로 가도록 하고 지상에는 아시아 문화 관문으로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먼저 지난 2016년 수정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다시 바꿔야 합니다. 3차 국가철도망 건설 계획으로 추가 사업으로 이렇게 작년까지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달빛 동맹을 계기로 해서 4차 국가철도망 사업 계획에 본격적으로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는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5년 완공됩니다. 달빛내륙철도가 개통되면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광주대구를 1시간 안에 오갈 수 있게 되면서 명실상부한 이웃사촌이 됩니다. 또 물류비용이 줄고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경제 활성화 등 두 지역 간 상생 발전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소영 기자입니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1시간 안에 연결합니다. 평균 1시간 50분이 걸리는 고속도로에 비해 이동시간이 절반 가까이 줄게 됩니다. 광주와 대구 등 9개 자치단체를 지나면서 577만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객뿐 아니라 화물의 이동도 늘어나게 됩니다. 2012년 한국교통연구원은 달빛내륙철도가 건설되면 2021년 하루 1만 명 넘게 이용하고 화물도 4,700톤이 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철도를 이용하는 만큼 물류비용은 필연적으로 줄어듭니다. 철도를 이용한 물류비용은 도로의 약 절반이고 환경친화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향후 철도 시대에 대비해 광주대구 내륙철도는 반드시 필요하며... 달빛내륙철도가 광주역을 지난다면 광주역 활성화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대구 역시 서부권에 집중된 국가산단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지역 기업들의 활발한 교류가 이어진다면 산업값 융복함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북 중심이었던 철도망이 동서축까지 연결되며 지역 감정으로 양분됐던 영후남의 화합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광주시와 대구시가 달빛 동맹이란 이름으로 처음 교류를 시작한 게 지난 2009년이었습니다. 영원한 화합을 위해서 단순 문화 교류로 시작했던 것이 어느덧 공동 추진 사업이 30가지에 달합니다. 이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두 도시가 함께 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지용 기자입니다. 광주와 대구는 모두 내륙에 자리한 광역도시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GRDP가 대구는 전국 꼴찌, 광주는 바로 위인 15위로 지역 경제가 열악하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두 지자체가 달빛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2009년부터 손을 맞잡은 배경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서 광주와 대구가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서로 상호적으로 보완하면서 수도권 1국화에 대응하는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만 30가지, 신재생에너지 육성 등 4가지 대형 사업 예산이 6조 3천억 원, 올해 교류협력 사업비만 7억 원 규모입니다. 매년 광주시장은 228 대구민주운동 기념식에, 대구시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박람회 등 행사에는 달빛 동맹관을 따로 마련해 협력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특히 두 도시 모두 군공항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군공항의 조기 이재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육성하는 미래형 자동차와 3D 융합산업 등 핵심 산업은 경쟁하고 또 협력하며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대구 두 도시의 지역을 초월한 공동 노력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지고 있습니다. KBC 정지웅입니다.